1, 2, 3, 4 엄마, 배 사장님 이야, 이거 정의가 상당하네 커피 흐르는 여기 사이로 흐르겠어요 와, 딸이야, 상당하네 이거 그거 아니야? 잎생이 그거? 잎생인데 라인이지, 라인이 플리치 플리치라고 그렇지 편하나, 이거? 진짜 이거 웬만한 문법보다 편하다 지금 찍고 있는 건가? 그럼 찍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시 왜 다시예요, 사장님? 왜, 저희 자연스럽게 해야죠 방송을 왜 가짜로 해요? 아니,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정남이가 왜 안 오지? 아, 배 사장님! 아, 배 사장님, 여깁니다, 여깁니다 아, 여기 있구나 사장님, 여기가 그 다시 하려고 한 게 이거예요, 이거? 건물이 있네 일단 사장님, 박수 왜요? 드디어 우리 카팀장이 협찬을 물어왔습니다 제가 물고 왔습니다, 사장님! 법정이 맞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우리 악마 정남에 합찬이라는 합격이 빛이 내렸어요 마진이 오늘 이런 차이 존납니다, 오늘 합찬 심지어 본사! 블랙야크에서 런칭하는 BCC라는 라인들 그렇지 오늘 제가 또 광고 모델이지 않습니까? 또 BCC라인으로 싹 맞춰 입고 왔죠 스포츠웨어라기보다는 스트릿웨어 느낌이 근데 굳이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사장님 이게 단순히 그냥 입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특집이에요 옷은 죄가 없다, 특집 카이 씨 편이에요 저번에 정남 씨가 운동으로 개판 치는가람에 구독자님들이 많이 떠나셨어요 진짜요? 좀 배추 차고 다리를 펴자 이렇게 1등급 와 절고 있네 사장님 와 대단하네 아니 2프로 괜히 찍었어요 구독자님들이 따라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 본격 자랑 자랑방송 자랑방송이네요 오늘은 춤으로 몸을 가꾼다 그 춤추러 가기 전에 네 스트릿한 감성을 우리가 불어넣어 줘야 되잖아요 우리 감사한 광고중님의 그곳에서 정남 씨의 옷을 가려 익히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자고 나라 알겠습니다 가자 한번 가봅시다 강삼채 형이라고 BCC 매장입니다 아따 니 맞네 요 하나 이거 이야 좋네요 보이시나요? 전혀 달라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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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눈을 언제 이렇게 개숨치려하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손이 포인트 되냐 비슷하네요 여기는 미니가 비슷하지 이거다 이거 사장님 이것도 한번 해주시죠 이것도 이거는 봐 이것이 있어 아 근데 모델이야 확실히 아 옷걸이가 달라요 약간 그 등산클라임하는 네 되게 힙한 거 같아요 이게 진짜 회색에 핑크 딱 컬러감이 괜찮네 이런 컬러 좋아하거든 회색에 이런 거 다 하와이 셔츠도 이거 이쁘더라고 이거 괜찮을 거 같아 사장님이 딱 이후로 이거 뭐야 딱 쓰고 저랑 커플룩으로 입을까요 오늘? 저희 커플룩으로? 우리 2인조 그룹이잖아 그쵸 이거 괜찮네 컬러 네 그거 괜찮은데요? 다른 게 살짝 달라요 살짝 여기 있네 이게 똑같은 거네 이게 저랑 음 이거 귀엽네 컬러 괜찮네 이거 딱 이것만 딱 입어도 좀 어 딱 후드 쓰고 안에 밴드도 있고 좀 벌렁하게 이거 하면 될 거 같아 이거 딱 입으면 없겠네 어 기분이 좋아요 저희에게 협찬도 들어오고 제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넌 카이사야 오늘 소고기 오늘 이걸로 소고기 먹을 수 있나요? 인센티브 이런 거 없나요 사장님? 인센티브 지금까지 빵꾸난 제작기 모자는 싸겠다 모자가 딱 중요하잖아 이게 근데 뭔가 지금 평상시보다 기운이 좋아요 지금 오늘 제 바운더리 안에 왔잖아요 저도 할 수 있을 때 자랑 많이 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 같지만 여기에 바지 살짝 잡은 거 보이세요? 죄송한데 정말 궁금한데 왜 댄서분들이 자꾸 거길 잡으시는 거예요? 이걸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섣불리 잡으시면 안 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시는데 오늘 카 팀장님이 정리해 주세요 춤을 출 때 중심이 되게 중요해요 중심이 있어야 균형도 잘 잡고 춤도 멋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몸의 중심이 하필 여기 있을 뿐인 거예요 아 그러면 중심을 잡는 게 맞긴 맞네요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건 저는 중심을 잡은 거지 다른 걸 잡는 게 아니다 아 나는 중심을 잡았을 뿐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어차피 여기를 잡았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레디 아 다 입으셨나요? 우리 나미 어 나미 귀여워 나미야 나미야 우리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트로트가 아니라고 방금 스탭 어때요? 좋았어요 잘하시는데 뭐 좀 얘가 필이 없진 않은데 아 편하네 편하죠 악장 봐 이거 발차기도 되고 막 일단 이 옷은 두 분이 약간 세트 느낌이 나는데 네 같은 라인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대로 한강에 가도 되고 이대로 그냥 편하게 입어도 되고 네 이대로 춤을 춰도 되고 확실히 기능성 많네 네 만능입니다 사장님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고 아니니까 사장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신축성이 장난 아니네 괜찮죠? 괜찮아요 확실히 일반 옷이랑 다르다는 게 다릅니다 이 얘기니까 이게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땀 빠지고 이런 게 그렇죠 아무래도 기능성 의류를 생산하던 곳이니까 네 오 찍은 느낌 좋습니다 한번 찍을까요? 고독한 연습생 고독한 연습생 고독한 연습생 살짝 들어왔어 어디에 지금 누구 들어왔어요? 용원이 많거든요 연습생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저의 16살 카이가 들어갔나요? 저 근데 16살 때 그렇게 수염이 많지 않았었는데요 입고 있었더니 리델이 오네 아 어딜 걸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아이가? 맞아요 맞아요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는데요 약간 80년대에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카템쟁이 골라온 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약간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네 이 사장님 그렇게 안 써요 모자 그렇게 삐딱하게 안 써요 아니 이건 취해서 모자 쓴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대 맞아서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 느낌으로 한번 네 이걸 한번 입어보면 어떨까? 이건 또 느낌이 전혀 다를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이 프로긴 프로예요 확실히 옷에 따라 애티튜드가 완전히 바뀌네요 영혼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그 정도면 무당 아닌가요? 저 정도로 아니 근데 아 저도 그 느낌이 안 나요 사장님 안에 그런 그런 느낌이 안 나요 고개도 이렇게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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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레디 아 됐나요? 레디 정남아 오늘 준비됐니? 아 아 아 괜찮은데요? 아 아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거 뭘 찢었는데? 아 고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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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히려 여기가 선생님 같고 그렇죠? 여기가 연습생이에요 지금 춤을 잘 춰 보이는 건 연습생처럼 보이면 안 된다 선생님처럼 보여야 된다 또 또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오 오 오 오 좋아요 좋아요 또 고독해 졌어요 또 고독해 졌어요 외로워 너무 외로워 고수의 느낌 느낌 가봐 있으면 고수의 냄새요? 손톱 냄새 맡으시는 거 아닌가요? 손톱 냄새 맡으시는 거 같은데 비보이 비보이 어디 배틀부스 때 느낌 안 나요? 저는 이게 약간 오버사이즈로 나왔잖아요 더 힙해 보이고 멋있는 거 같아요 네 바지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바지도 되게 예쁘네요 저런 걸 요즘 편하네 조거 팬츠 조거 팬츠라고 하죠 아 혹시 편하긴 편하다 우리나라 비보이가 세계 1등이잖아요 그 느낌 나 안 나 나요 그럼 됐어 무슨 티키타카가 안 돼 던지고 그냥 끝내버리죠 저는 이거 마음에 듭니다 나도 없어 오케이 그렇죠 사장님 이 스트릿한 감성을 그대로 품고 저희가 옷은 죄가 없다 춤이 문제다 편을 한번 사장님이 저렇게 하면 나도 맞추고 싶은데 옷을 네 저도 한번 맞춰볼게요 어? 사장님 커플룩 그래 이거 맞춰면 되겠네 네 커플룩 이렇게 사장님 저희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속 연습생 온도 체크 부탁드릴게요 이거 타시면 돼요 지하이 쇼 네 이렇게 보시면 저희 회사에 가수들 뮤직비디오가 다 나옵니다 아 형 액쇼 액쇼 액쇼요 액쇼 사장님 영영영영승씨 아 도장깨기를 하러 왔다 와우 이게 기운이 확 막 느낌이 오세요? 지금? 와우 봤을 때는 네 진짜 내공 세 보인 거 같아 봐도 춤에 아 진짜로 느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안무가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런 포즈만으로 안무가야 진짜로 유명한 댄서 같아요 사장님 아니 댄서인데 랩 담당 사실 저희가 옷은 죄가 없다 특집 2탄이잖아요 옷은 죄가 없다 춤이 문제다 편을 한번 춤이라는 게 잘 춤을 해서 몸매 관리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운동 많이 되지 어느 정도 흐름에 몸을 맞출 정도의 느낌만 있어도 사실 오태를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안무를 하나 끝냈을 때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있어요 몇 번에 넘어 안무 한 번 짰을 때 근데 기간이 이만큼 걸리지 배우는 데까지는 길면 3일이면 다 배우죠 네? 3일이면 다 배워요 한국을? 이제 완벽하게 연습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규현이나 지원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랑 저도 일을 같이 하잖아요 보면 금방 따라 진짜 금방 해요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그 형도 진짜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있겠노 지원이 형이요? 지원이 너보다 형이구나 4살 맞나? 3살 맞나? 많이 나요 많이 동생이에요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사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곡을 배우고 싶은지 일단 섹시한 거 그리고 리듬이 있는 거 그리고 대중적인 게 있습니다 아 나는 뭐 섹시 일단은 몸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춤 스트레칭은 거기 안에 기초가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움직이고 어깨 움직이고 움직이고 다리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다 따로 움직인다 모든 춤의 기초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목부터 고개를 앞으로 앞으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뒤로 뒤로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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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좀 빼주세요 힘 좀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거를 이어서 해보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오 좋아 그래도 느낌 있어 된 거 아이가? 좋았어요 고개가 끝났잖아요 이번엔 어깨를 해볼게요 어깨 양쪽을 앞으로 위로 뒤로 가운데 뒤부터 갑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어깨만 움직인다 아 몸은 가만히 있고 어깨만 아니 내가 늦추고 봐봐 잘 되는 바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번엔 가슴을 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오늘 배열 것 중에 제일 핵심 기초 동작 가슴이 앞으로 나옵니다 가슴만 좋아요 가슴이 크니까 붕 오 좋아요 거기서 오른쪽 오 좋아요 뒤로 오 좋아요 왼쪽 앞으로 오 이번엔 이어서 해볼게요 어 시작 앞으로 앞으로부터 아니 아니 이어 아 저기 누가 기름 있어요 혹시 기름? 아 부드럽게 네 이렇게 오 고갠만 가만히 있고 고갠만 아 형이 형이는 가만히 있고 섹시 이거 했다 땀나네 아 아 땀이 조금 나야돼 안가죠 움직이면 안 돼요 아 거장 저희는 가슴만 움직이는 거예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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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안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골반 잡고 좋아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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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도 가만히 고개도 숨 안 쉬죠 원래 이렇게 숨 안 쉬죠 아니 원래 이렇게 숨이 안 쉬어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살아가야 너무 힘들어 숨 마시고 뱉고 숨 마시고 뒤로 갔다가 그쪽 오케이 이쪽 오 좋아 좋아 좋아요 이거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웨이브를 배울 거예요 아 배우고 싶었어 고개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나옵니다 그때 고개가 같이 내려가요 이렇게 뒤로 누우면서 골반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가 뒤로 엉덩이가 뒤로 가고 이걸 이어서 하잖아요 웨이브예요 이렇게 보통 상태 가슴 많이 가슴이 나와있어요 가슴이 나와있으면 안 돼요 아니 안 나왔어 지금 나오지 말고 지금 보통 고개 들고 가슴 나오고 근데 고개를 넣어요 오 좋아요 그 다음에 뒤로 누우면서 골반이 앞으로 나와요 골반이 골반 가슴 넣고 골반이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골반은 뒤로 빼요 와 그럼 하나 둘 둘 셋 넷 다시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이걸 제가 이어서 해볼게요 사장님 올라가서 웨이브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고개가 나오고 한번 해볼게요 5 6 7 8 하나 둘 하나 둘 기름 있어요? 가슴이 나와야 돼요 이게 가슴이 나와야 돼요 가슴이 나와야 돼요 한 번 더 오케이 셋 넷 하나 둘 셋 넷 5.4 아니 여기가 가슴이 너무 커 가슴을 넣은 건지 뺀 건지 모르겠어 지금 나오지 말고 지금 보통 하나 둘 셋 네 사장님 숨 쉬고 숨 쉬고 숨 안 쉬고 하는 거 맞지? 숨 쉬고 해야 된다니까 숨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춤 못 춰요 아 잠깐만 네 오늘 생각하겠다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지금 오케이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잘 나왔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마지막 기본 이거 정말 쉬워요 그냥 팔 뻗기 팔을 뻗을 때 가슴에서부터 어깨부터 팔꿈치가 이건 쉽지 쉽죠 탁 해서 이제 이거를 빨리 할 거예요 어 이렇게 이거를 해보세요 hn 하하하하 차라리 가형님 저 한번 보고 치시던데요 아 아 아 아 아 sill 나 너무 연예 え지 너무 연예계 Ella acho 왜든? 거 kuin 너무 쎄 너무 쎄 더 단수 아니에요 탁 수 돌과 테요 힘 빼는 나 힘을 빼야 돼요 이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좀 더 올리라고. 이거를 원래는 한 시간 동안 해요, 한 시간 동안. 왜? 언제나 팔을 뻗을 때 일자로 깔끔하게 나오게 하려고. 또 오른쪽이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내려야 돼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또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티나? 아니, 사장님. 자, 이 정도면 기초가 된 것 같아요. 재능 있나? 재능 있어요. 이제 안무를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오늘 배울 노래입니다. 일단 노래를 듣고 리듬을 익히세요. 오케이. 길게는 안 하고 딱 거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리듬, 여기서. 여기서. 아, 나는 이거 너무 아쉽더라, 이거. 아, 너무 좋네. 아, 너무 좋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칼질이 좋다.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 그건 아니고. 조직이 있었어. 자, 이제 갑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해서 다리를 구부리고 다리를 핍니다. 세게 피는 거예요. 탁, 촤악. 어우, 좋아요. 좋아요. 이거 맞아? 맞아요. 선호, 선호. 다리 구부려질 때 내리고 내리고 피면서 이렇게 촤악. 그렇지. 좋아요. 저기인데. 왜? 방금 되게 파워프잖아, 나. 나는 파워프 좋아거든. 섹시, 섹시. 섹시? 여기가 일자. 눈 앞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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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린, 가린, 가린. 하나, 둘, 셋, 넷. 원, 투. 좋아요. 여기 했잖아요. 했어. 이렇게, 깨비자로. 이걸 내리고 어깨 내리고. 아,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아, 이 느낌. 오케이, 왔다, 왔다. 아, 왔다. 샤악.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나오거든요. 나왔어. 여기서부터 웨이브. 아, 이거는 아직 한 번, 딱 한 번. 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가슴이 나와서 이렇게인데 원래 가슴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넣고 땀이 남았나나? 두 동작밖에 안 했어요. 두 동작. 했잖아요, 웨이브 했죠? 고개를 왼쪽으로 보면서 팔이 이렇게 갑니다. 아, 또 이거는 탁. 손바닥이 이렇게. 아, 이렇게. 자아. 오케이.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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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통. 따. 이렇게. 하고 여기서 웨이브. 오케이. 누가 이거 묶어놨는데 여기. 자, 당신은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깨고 부딪혀야 해. 따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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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무는 거 아이돌이야. 그거는 카메라 보고 딱 하시면 돼요. 그런 게 잘 맞대.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면서 딱 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딱 웃으면서 하는 거. 80이 그걸로 유명하거든요. 그 웨이브의 순간에 그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딱 보여주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무표정으로 하고 타, 타, 다. 고개 내리잖아요. 타, 다. 고개 내리잖아요. 타. 그러면 그렇게 카메라 봐. 그렇게. 그저간에 카메라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이쪽 보고. 타, 다. 따. 빠밤. 따.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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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너무 꾸러겨. 섹시. 섹시로. 다시 한 번만 더. 깨고 부딪혀야 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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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왜 나와요?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방금 표정 하시잖아요. 그럼 댓글에 남겨요. 과관이다라고. 아니. 아니 표정 이따가. 아 이따가. 급했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노래를 틀어서 이제 박자를 알려드릴게요. 되게 느려요. 이게. 되게 느려요. 거울 보시고. 저거 봐요. 깨고 부딪혀야 해. 빠밤. 끝.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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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노래를 들어보시면 깨고 부딪혀야 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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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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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노래가 확 확 확 확 빻 κα Frip혀지는데. 억íre 있는데. 살살. 끌어지면 안 된다. 천천히. 빠밤. 따. 따. 따로 따. 다시. 다시 다시 한 번 더 따단을 한 번 기다려야 해요 타이밍이 힘드네 따단 따단 오 좋아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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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퍼포먼트 마시는 것 같아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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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요 박자만 알면 돼 깨고 부딪혀야 빠밤 땅 따다 따단 오 됐어 간지지 마세요 간지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면 지금 진짜 0.5초씩 내려요 원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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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따단 따단 오 오 오 퇴근? 아니요 칼질 조사 칼질 조사 네 커피 한번 해봅시다 아 뭐라도 마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사장님 쓰러질 것 같아요 사장님 커피 마셔도 돼요? 나 지금 커피 마셔야 된다 지금 카페인 몸이 딸려 카페인이 몸이 딸려요? 어 여기가 카페인 중독이라는 가게인데 커피 배달을 처음으로 한 곳이 여기래요 여기가 와플이 진짜 많아요 여기 보세요 와플이 진짜 많아요 이야 종류 많네 사장님 신상 좋아하세요? 신상 뉴 햅쌀 와플 밥 먹어보자 정남이 좋아하는 거 나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 사이즈 업이 되네 사이즈 업으로 오케이 오케이 저는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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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이 진짜 간단해요 여기까지만 네이버 하고 오른쪽 다리가 나가면서 다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 손은 여기서 이렇게 딴 어 그 다음에 반대 손 딴 탁 오 좋아요 다리 하나 둘 셋 세 번 세 번인데 위에서부터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원 투 쓰리 벌렸다가 원 투 쓰리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편할 때까지만 내려가면 돼요 내려갈 때마다 찌르면 돼요 그냥 위에 중간 아래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있어요 원 투 쓰리 웨이브 끝이에요 여기까지 오 오 오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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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 투 앤 씨리 앤 포 앤 파 앤 십스 오케이 오케이 아 마지막 위크 좋았어요 데뷔하겠다 데뷔하겠다 그럼 여러분 준비되면 준비됐습니다 하고 도전을 외쳐주세요 그러면 그 도전한다고요? 그 한 번의 어떤 동작으로 데뷔를 시킬지 도전 도전 지금에요? 벌칙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적당했다 라고 하면 우리 다 같이 맛있게 아까 시킨 커피 먹으시면서 끝내는 거고 적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런 걸 먹을 자격이 없다고 봐요 원 투 쓰리 포 사장님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파 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 투 쓰리 나는 쭉쭉 밀어요 퍼플 가수였네 섹시가 아니었는데 그렇지 좋아요 도전 오케이 자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가 노래 살짝 앞에서부터 틀어주세요 팀 듀오처럼 이렇게 오케이 오 좋아 브랜드 느낌 있어 앞으로 앞으로 아니 그렇지 오 좋아요 무피껀 행사할 수 있고 볼관이 앞으로 나오고 나오고 다다다다다다 땅 따다다다다 오 하얘 한 번만 털어주세요 두 동작밖에 안했습니다 아닌가 팀 듀오처럼 이렇게 오케이 스큐 한 바퀴 돌고 예 하얀 고개 한 번 돌리고 아까 배운 거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리를 들어요 주문보 깨고 부딪혀야 하라 세네 넷 원 투 쓰리 포 카메라 포 카메라 하하하하 깨고 부딪혀야 하라 다다다다다 세네 넷 원 투 쓰리 포 카메라 공부하자 첫번째 정말 잘했어 충분합니다 커피 마시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당신 마셔라 형님 3일은 밤새울 수 있겠는데 리얼? 취미가 사이즈업이고 네? 진짜? 형님. 3일 밤새서 춤출 수 있겠는데요? 형님, 진짜 이렇게 나와? 네. 카페인 들어간다. 이거 아무도 모르겠는다, 이거. 이거 짠해하는 거 짠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바삭해. 너무 바삭하다. 아, 생크림 맛있네. 맛있죠, 이건. 아, 맛있다. 배워보니까 어떠신지... 너무 사다가 새로 가 보니까 재미는 있네. 진짜 일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선생님으로서 딱 세 가지 보러 왔습니다. 즐기냐, 열심히 하느냐, 노래를 듣느냐. 딱 이거 세 개 보러 왔거든요. 동작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세 개 다.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건데 배우려는 자세가 돼요. 사장님이 왜 성공한지 알겠어요. 뭐든 열심히 해. 1등 앞에 배송이 전부 들은 거 아이가? 아, 그럼요. 나중에 사장님 콘서트 한번 초대할게요. 그래. 너랑 두 개 같이 하자.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아니, 그냥 객석에 있으라고. 객석에서 뭐라고, 정말나. 아니, 객석에서 따라하세요, 객석에서. 벌써 여섯 번째 고객님입니다. 부비인 걸 은근히 틀릴 수 있는 시밀러 룩을 입어보고 싶습니다. 여성복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여성복은 처음이지. 처음이에요, 저도. 오늘은 특별히 협력업체 직원분을 좀 모셨어요. 어, 진짜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책임을 맡고 있는 소위입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약간 유교걸이어가지고. 아, 그게 뭐라고요? 유교걸이라고. 아, 유교. 정교가 있네. 근데 봐도 커플 관측이에요, 이게. 아, 너무 예쁘세요. 아, 너무 예쁘세요. 어머, 저분 너무 예쁘세요.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건 이렇게? 젊은 부분 해보네, 갑자기. 자기야, 왔어? 아, 예쁘다. 아, 이것도 괜찮은데요? 아, 그때 끝나서 잘해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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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그게 속을 쳐야해 아아 오우 오우 sing it out 따라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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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the only one who made me do it like this Yeah